사랑해요 오 마이비키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야 엄청 세게 때린다 막으면 되잖아 막으면 된다고? 두고보자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엄청 세게 때려 막으면 되잖아 막아도 아프다고 오바퀴 남반장? 어 반장이요 어 너네 뭐하냐 뿅망치 때리기 막기 놀이 너도 하자 이리와 어 재밌겠는데 그래 야 뿅망치 게임하려면 모자를 벗어야지 싫어 모자 안벗어 에휴 그럼 페어플레이가 아니지 동등한 상태에서 해야지 안 돼 난 모자 못 벗어 모자 쓰고 있으면 덜 아프잖아 똑같이 아파 그리고 모자는 절대 못 벗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너 중학교 올라와서 모자 한번도 안 벗더라 야 그럼 모자 벗기 싫으면 다른 게임 해 무슨 게임? 비키야 비키 어 왔어? 반장이도 있었네 뭐하고 있었어? 우리 게임하고 있었어 게임? 무슨 게임? 무슨 게임? 이거 봐봐 이게 요새 유행이야 눈 감고 옷 고르는 거? 응 랜덤으로 옷 골라서 입는 거야 재밌겠다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눈 가려서 옷 고르게 하자 근데 여기에 나한테 맞는 옷이 있냐? 왜? 아빠 옷도 입고 다 입는데 그래? 응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스 으으으으 하하하 하하 하하 끝났다 얘들아 준비 됐지? 됐지요 하하하하 아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우리 준비를 좀 해야되거든? 조금만 기다려 아 무슨 준비 너네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지? 이상한 거라니 정말 너를 멋지게 꾸며주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너 정말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너무하다 100% 이상한 거네 아 진짜 오늘 제대로 당했어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입을 수 있는 걸로 우리가 고르고 있어 입을 수 있는 거? 야 너네 막 나 여장 시키고 그러려는 거 아니지? 아 아니야 여자라니 요즘은 남자 여자 그렇게 구분이 없대 패션계에선 구분이 없어? 뭐 요즘엔 남녀 공용 옷이 많으니까 맞아 남녀 공용이 많지 그럼 나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히는 거야? 응 응 몇 가지 안 돼 한 네 개 정도만 고르면 돼 네 개나? 나 모자는 못 벗는다 모자 써 쓰면 되지 되게 집착하네 모자에 이 치마가 예쁘지 않아? 뭐 치마? 아 진짜 아 진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 아니 아니 바지를 치마라고 잘못 적어 한 거 맞지 텔라야 아 진짜 망했어 완전 너네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반장형아 불쌍해 야 언제까지 준비할 거야? 빨리 해 이제 아 아니 다 됐어 다 됐어 야 오바퀴 두고 보자 오늘의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 엄청 멋진데 왜 그러냐 진짜 우리가 모델처럼 만들어줄 건데 모델처럼? 알겠어 자 한다 지금 손 들면 돼?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하면 들어 응 하나 둘 셋 뭐야 왜 웃어 엄청 잘 골랐어 감각이 있네 다음 하나 둘 셋 고른다 오케이 자 다음 하나 뭐야 또 있어? 응 이거랑 하나 더 아 엄청 많네 네 개야 네 개 Only four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아이템 골라 아 포기했다 나는 이제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안대를 풀어주세요 뭐야 이게 고른 거야? 응 나는 간다 친구들아 다음에 보자 야 어딜 가 고르면 입고 가야지 아 야 진짜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입어 다 됐어? 다 됐어?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친 건 아니야 자 준비됐으면 나와주세요 반정용 아 진짜 미치겠다 반정용 반정용 안녕 난 삐삐야 삐삐야 안녕 너 머리색이 이쁘구나 여전히 모자는 썼네 모자는 포기할 수 없지 패션이 잘 어울려 아 근데 너네 집에 이런 가발은 왜 입는 거냐 웃기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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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덤 옷 입히기 대성공 성공은 무슨 야 오바케익 너 일로와 아 왜 왜 아 왜 진짜 가만 안 둬 아하하하 초하늘의 달처럼 술도 운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잔들바람